안녕하세요. 저널입니다. AMD 라이젠 7000번대 공개일정이 나왔습니다. 8월 29일 동부시간 19시 한국시각으로는 30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새 CPU 라인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. 라이젠 젠4 아키텍처와 AM5 플랫폼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AMD는 7월에 실수로 유출되었지만 아무도 실수라고 믿지 않는 7000번대 모델넘버 유출이 있었습니다. 라이젠 5로 출시될 7600X라든지 라이젠 7 계열 7700X, 라이젠 9에 해당하는 7900X와 7950X라는 모델명을 공개했었죠. 기존 공개 행사를 비춰봤을 때 이번에는 역시 게이밍에 집중한 라인업부터 소개되고 가성비 CPU들은 추후 행사에 공개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. 젠4 AM5의 현재까지 알려지기로 늘어나는 L2캐시, 5GHz, AI 하드웨어 가속과 DDR5 램 지원, PCIe 5.0 슬롯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소비자들은 예상합니다. AMD는 단일 스레드 15% 성능 향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번 AMD는 따져보면 이텔 12세대 코어와 보조를 맞추는데요. 라이젠이 여전히 인텔을 압박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줄지 혹은 당황했던 인텔이 어느새 다 따라왔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감사합니다.